네, 안녕하세요. AP투저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소울브레인이 되겠습니다. 소울브레인 코드번호 357780이 되겠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1월 13일 11시 4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소울브레인 종목을요. 제가 일주일에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우량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제가 소울브레인하는 종목을 안다고 해서 100% 다 맞을 수는 없어요. 저보다 더 소울브레인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1년, 2년, 3년, 10년까지 분석했던 분들도 봤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20년 동안 분석하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저의 의견에 대해서 좀 소신있게 말씀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이제 신규 사람들이 소울브레인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분들 간략하게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울브레인, 일단 소울브레인을 차트 한번 보시기 전에 일단 투자를 하실 때는 간략하게 한번 사업 내용을 꼭 짚어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울브레인을 이렇게 딱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어떤 게 나오죠? 반도체 및 관련 장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장비네 삼성전자에다가 납품을 하겠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일단 보시면은 기간 쪽에서도 어느 정도 주가를 관리해준다는 그런 느낌들이 나오고 있고 정지한 대표님께서 46.48%를 가지고 있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28만원짜리 되는 이런 주식을 48.64%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조금 부자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겠고요. 비즈니스 썸마리 한번 볼게요. 솔브레인 홀딩스라는 회사는 기업은 인척 분할로 상장이 되었고요. 반도체 및 그리고 전자 관련 화학재료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해가지고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화학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재료는 매출 구성으로 71% 디스플레이 16% 기타 재료 13%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 8월, 6월 이제 기업 분할 후 이제 영업이익이 543억원 정도 달성을 했고 단기 순이익도 381억 정도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계속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려놓을게요. 보시면은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보시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빨간색이 있거나 마이너스가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은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업은 조금 건너뛰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우량주로 해가지고 뭐 한 달, 두 달 정도, 세 달 정도 들고 가면서 배당도 받으면서 수익도 내시는 그런 기업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편한 기업, 편한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뭐 기간 쪽에서 지금 매수가 조금 들어왔었는데 또 며칠 동안 또 기간들이 또 매수를 조금 잘 안 해주고 있는 그런 기간 쪽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윗꼬리 부분에서 여기 있는 윗꼬리 부분에서 어느 정도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한번 아래에서 모았다가 다시 길을 모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솔브레인 종목은 지금 현재 외국인하고 기간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21선을 지켜준다고 한다면은 21선 27만 5천원을 지켜준다고 한다면 반등이 한번 나와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27만 5천원을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두 번째 지지선인 25만 5천원 정도를 지지를 해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악재가 뜰 경우 그리고 기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 좋은 내용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조금 힘없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엄청나게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 관련 주식들 잘 보셔가지고 수익을 조금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대표하는 기업 그리고 최고의 기업은 삼성전자가 되겠고요. 삼성전자의 수익이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납품업체들도 이익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소울브레인 기업 한번 보시면서 좋아요 구성 눌러주시면 소울브레인 내용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쪽에서 AP투자연구소를 한번 쳐보시고요. AP투자연구소 상단 링크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라이브 쪽에 깜빡깜빡 불 들여있는 곳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는 곳이고 저희가 이제 AP투자연구소에서 유튜브하고 교육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주식에 대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에 들어오셔서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을 한번 받아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쪽에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해가지고 아침 7시 30부터 1월 1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뭐 추천 종목, 추격 매수 금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야 해야 될 상황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상황에 대해서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7시 30분부터 미국 시장 분석 그리고 당대 이슈에 나왔던 것들을 시황을 어느 정도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9시부터 추천 종목 그리고 현재가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자 목표가 거기에 대한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UST 현재가 6,700원 정도 매수를 해가지고 당일 시가 대비해서 7.84%까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도움을 받아 가실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무료 종목도 한번 받아 보시면서 차곡차곡 한번 수익을 한번 챙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